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그게 더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리는 잠시 모이는 교회의 기쁨을 내려놓고 흩어지는 교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흩어져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더욱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간부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만에도 이 성전이 가득 차서 북적거리며 우리 뜨겁게 예배했었는데 순식간에 조용해진 것이 믿어지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우리 또 다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상당히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침을 뱉는 장면이 같기 때문에 또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께서 두 번 난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나중에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 안수를 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안수가 부족해서일까? 첫 번째 안수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신 걸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안수를 하셨을 때 이 사람은 흐릿하게 사물들을 분별을 했고 두 번째 안수 후에는 분명히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혹은 첫 번째 안수가 약간 실패해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범 9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붙이시고 보냅니다 신로함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전혀 그 다음에 부족함 없이 사람은 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현대과학으로 말하자면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게 된다는 것은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원래 보이게 되려면 이게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희미하게 빛을 느끼다가 사물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 시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것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분명히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며칠만이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긴 시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적은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나는 시간이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수가 시간이 더 필요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고쳐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라 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위를 두 번 쳤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두 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가 부족해서 두 번을 해야 혹은 세 번을 해야 네 번을 하면 더 좋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치료는 저도 가끔씩 다쳐서 치료를 받아보면 제가 그래서 병원에 안 가는데요 여러 번 받아야 돼요 제가 발목을 한 번 크게 다쳐서 한 6개월 동안 운동을 못한 적이 있는데 그 치료를 받으려면 2주에 한 번씩 가서 큰 아픈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서 6개월 동안 하면 거의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두 번 안수를 하셔야 세 번 안수를 하셔야 이게 고쳐지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한 번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런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항상 예수님이 갖고 있으신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모든 기적을 쌓인 표적,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데도 과정과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는 침이 아닌 피로써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눈을 뜹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모든 것을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눈 멀었던 사람은 지식으로는 아 저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게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의 눈으로는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 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눈으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배운 지식으로는 사랑이 이런 거야 희망이 이런 거야 교회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배운 지식으로는 압니다 저게 사람이다 배운 지식으로는 알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사랑이 온전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과 성숙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아는 것에는 기적을 자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의 공부법 뻥입니다 공부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는 기적을 잘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배움의 시간들을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전교 석차를 붙이고 그럴 때거든요 나는 꼭 올해 전교 10등 안에 들리라 마음을 딱 먹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스무리하게 간 적은 있어도 절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공부, 배우는 과정,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똑같이 살면서 그냥 갑자기 보이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범 9장 또 다른 눈 먼 사람이 낫는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이미 볼 것을 다 아시고 묻지 않으시고 끝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고생을 당하고 심지어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만 다시 만나셨을 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 먼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섣부르게 아! 보여요! 보여요! 저거 사람이죠? 저거 나무죠? 저거 회당이죠? 예수님이죠? 이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배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을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웃기는 거죠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해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생각했던 적은 난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 못 본다고 그것을 인정해야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나 됨을 이룰 수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함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틀려도 인정하지 않고 우기면 다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님 잘 안 보이는데요 주님 저 여전히 희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면 믿부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잘 안 보입니다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된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죠 이게 큰 성공을 이루고 지금도 디즈니랜드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장소 아닙니까 예전에 이렇게 어느 대회에 우승하고 나면 우승한 사람이 I want to go to 디즈니랜드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요 이분이 또 다른 꿈을 꾸고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곳에 올랜도라는 곳에 디즈니 월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죠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공사를 시작은 했지만 공사를 마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미망인이 완공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대요 디즈니가 살아서 이걸 봤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미망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미 디즈니 월드의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날 이미 그는 다 보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비저널이입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이미 설계를 하면서 꿈을 꾸면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명성교회 10년 뒤가 어떻냐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5년 뒤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잘 안 보인다고 말할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떠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저도 꿈은 꾸고 소망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당장 아이들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의 미래가 잘 안 보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사업의 내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미래가 때로는 분명하지만 어쩔 때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그러한 희미한 모습입니다 팬데믹 이후가 우리 백신 맞고 그럴 때 이런 날이 또 시작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7월 달부터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풀어준다면서요 5명 이상 모여도 된다고 얘기하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가족들 더 많이 모여도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도 이제는 백신 맞으신 분들은 누구나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20%에 30%에 백신 맞은 사람까지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 제가 얘기 들으면 어떤 교회는 조사해 보니까 40%가 맞았고 50%가 맞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못 봤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다 나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를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참 신기하고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좌석의 텅 빈 곳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닐 것을 볼 뿐입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따뜻한 손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이 팬데믹을 잘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 크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야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C채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유튜브로도 예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깨어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새벽을 잘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깨워주시고 어려운 때도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손을 들어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잘 안 들리고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입은 어눌하며 우리의 뜀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성숙해지게 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온전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다시 맞았습니다 우리 2주 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때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가족을 맡기고 우리의 사업을 맡기고 우리의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장립 41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한 주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며 원로 목사님의 귀한 선교사이기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방송실 무척 바쁘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 방송인원들 모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예배 들어오지 못해도 밖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 예배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지금께서 흠양하여 주시옵며 그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삼으로 아려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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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